컨실러 너? 이게 뭐야? 너 어디 갔지? 저거 뭐하니? 동현아 지금 뭐하는 거야? 이거 지우는 건데 아니 두 가지 게임하고 있냐고 컨실러 게임이에요 가려도 나오고 가려도 나오고 가려도 나오고 어우 정말 속상하지? 이거 알고 싶어서 제가 퀸닌에서 날라왔어요 꼬유 지원해서 돈 주고 빼기도 했는데 다시 나왔던 말이에요 이거 봐줘 봐 여기서 말해도 돼요? 아직 말 안 했어요 아 그랬어요? 연예인들 코디 사이에서 스타일리스트 사이에서 이런 루머가 또 돌아요 적반 화장도 유수분이다 하장 아니에요? 적반하장 적반? 화장? 그게 뭐예요? 기미하고 주근깨 그리고 우리의 무덤템 검버섯 같은 거는 유수분 밸런스를 딱 맞춰줘야지만 완벽하게 커버가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말로는 몰라요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비행기 빨리 다시 가야 돼요 왜 이래 오늘의 방법 적반하장도 유수분이다 집도 렛츠고 파우더로 일단은 유분을 제거하도록 할게요 아 그러니까 파우더를 쓰게 되면은 메이크업이 끝났다라고 다들 생각하시지만 잡기는 끝난 게 끝난 게 바로 컨실러 들어가도록 할게요 꾸덕진 제형 있죠? 꾸덕진 제형을 브러쉬에다가 살짝 묻혀주세요 그리고 눕혀서 지그시 누른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눌러주세요 눕히라고 눕히라고 이렇게요? 이렇게요? 아 나 잘하고 있는데 왜 방이에요 이렇게 누우라고 겨드랑이를 닫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콕콕 찍어줄게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붓을 세워서 경계선을 풀어주세요 이때 기어터파크S 계좌 이렇게 한 다음에 경계를 경계를 풀어주셔야 되죠 살 뿌시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들은 노세범 파우더로 그 위에 덮어줄 건데 얇은 브러쉬로 그래서 많이 털었네 정말 많이 털었네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? 어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돼 콩 찍으지 마시고 살살살 스쳐가세요 근데 그러니까 없어 퇴근했어 조기 퇴근했어 자 이렇게 해서 커버 컨실러 방법 완전히 터득해봤습니다 적반하장도 유수분 그렇죠 나도 저 피부과 다닐래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붉은 반전 몽고 반전 나같이 요렇게 검버설 무덤템들 가지고 계신 분들 싹 다 제거하시고 자 김기수 오빠랑 예쁘게 살래 그냥 살래 예쁘게 살래용 안녕 캣꼬